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액전에 데려가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악인들의 최후를 가리켜서 갑작스러운 멸망과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7장 3절 4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또 그들과 혼이 나니 말지니 이렇게 말씀해 놓고 4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죄를 지으면 갑자기 멸망당한다고 했어요 또 잠원 29장 1절을 또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악인들의 멸망 갑작스러운 순식간에 멸망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다해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젊어서 혹은 어려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충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본교회에 사역할 때 어린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그 교구를 맡고 있었거든요 복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장례식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회를 했지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잘 믿는 가정 잘 믿는 아들이었어요 열 몇 살 되는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난감했어요 너무나 슬펐고 그때는 저도 하나님이 이 어여쁜 아이를 갑자기 데려가셨을까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배웠죠 단명하는 것은 저주고 장수하는 것은 축복이다 이 성경 교훈과 맞지 않는 성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자녀들의 갑작스러운 이 세상과의 이별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죠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1절 표준 세번역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갑작스럽게 의인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재앙을 피해서 하나님이 피난처로 옮기시는 거라 우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믿는 자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당하기 전에 취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파액 즉 재앙 전에 의인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풍수 심판이라는 화액 전에 데려간 의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담의 팔대손 누굽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이 땅의 최장수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그만치 969세를 살고 홍수 심판이 나던 그 해에 죽었어요 홍수 심판 직전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아담의 구대손 라멕입니다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죠 총 777세를 살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었어요 여러분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멕은 아담과 56년 동시대를 살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받은 이 땅을 자신의 아들 노아가 회복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랬던 의인이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에 관해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실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구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너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받고 이제 수구해야 겨우 먹게 된다 아담이 그 사실을 체험했죠 이 내용을 아담으로부터 전수받은 라멕의 고백 보세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땅이 저주받은 사실 수고로 일해야 겨우 먹을 수 있다는 사실 누구로부터 받은 지식이에요? 아담 여기서 우리는 라멕이 자신의 고귀한 신앙과는 달리 1대부터 10대 족장 가운데 가장 짧은 생애인 777세를 살았다는 사실 이것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변한 애녹을 제외한 1대부터 10대까지의 족장들의 평균 수명은 무려 912세를 살았어요 그 가운데 있는 라멕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치는 777세를 살았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라멕은 하나님 보실 때 좀 잘 못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혼자 수명이 적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라멕으로 하여금 완전수 7 이것이 3번 등장하는 777세의 완전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살게 하신 이후 홍수 심판 5년 전에 즉 화핵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섭리였다는 것이예요 무드셀라와 라멕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이 하나 있죠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누릴 향자의 목숨수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콜이라는 단어 모든이라는 뜻의 콜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용 날이라는 뜻의 용의 합성을 향수하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살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모든 날수를 다 살았다는 것 무드셀라와 라멕 모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모든 날수를 평안하게 다 누리고 이 땅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무드셀라와 라멕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70년, 80년 동안 살아있으면서 노아 가족 외에 방주 건설을 도왔던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무드셀라와 라멕을 홍수 직전까지 살게 하셨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건설 현장 옆에 살게 하셨다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다 이들의 사명은 홍수 심판을 외롭게 준비하는 노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옆에서 그 믿음을 붙잡아주는 사명이었다 거기까지 이들은 이 사명을 다 완수한 뒤 홍수 심판이라는 무서운 재앙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취함을 받은 의인들인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을 보시면 나라의 멸망이라는 화액 전에 데려간 의인이 또 등장합니다 나라의 멸망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보지 않고 그 직전에 취함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남유다를 선하게 이끌었던 요시아 왕의 죽음이죠 요시아의 죽음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요시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남유다 16대 왕으로서 여호사밭과 키스기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라는 놀라운 평가를 받은 왕이었어요 몇 명 되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선 왕 가운데 한 명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예요 성경은 그의 개혁을 가리켜 전 민족적인 개혁이었어요 철저한 개혁이었다 모든 우상을 파괴하는 놀라운 혁신적인 종교개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요시아 왕도 향수하고 오래도록 누리며 잘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열한기하 23장을 보시면 이러한 요시아 왕이 전쟁 중에 갑자기 허무하게 죽습니다 이해가지 않는 갑작스러운 죽음이 열한기하 23장 29절 말씀이죠 요시아 당시에 애구방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감으로 요시아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구방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그냥 죽었어요 그것도 요시아가 나가서 전쟁을 할 일이 아니었어요 애구방 바로 누거를 막아설 일이 아닌데 그것을 막다가 죽습니다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허망하게 죽은 요시아 분명 자신에게 정해진 수명을 다 살고 죽은 향수의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의심하고 시험드는 사람도 있어요 의인인데 왜 갑자기 전쟁에서 죽었냐 하지만 그 이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요시아 이후에 바로 어떠한 일을 일으키십니까? 그 다음 때 왕 여호야 김 또 그 다음 때 왕 여호야 김 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 세 왕으로 이어지는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라는 화액을 일으키셨어요 나라가 차례대로 망하는 이 재앙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요시아를 급히 데려가시기 위해 애구방 바로 누구와의 무기또 전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화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는 의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좀 더 오래 살면 지금보다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했을 텐데 그런 사람 보이잖아요 왜 갑작스럽게 데려가셨을까 지금 한창 일할 나이인데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일했는데 왜 갑자기 취해가셨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을 이 땅에 더 두었다가 더 큰 환란을 당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면 이전보다 더 나빠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면 그 화해, 그 재앙이 임하기 전에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믿음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받을 최상의 상태에서 데려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허락하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관해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항상 이 구절을 마음에 품고 사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비슷하지도 않대요 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요 성경 열심히 보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 생각이 어느 정도 하나님 생각과 맞겠죠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생각은 우리의 땅 생각보다 항상 다르고 항상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뜻하지 않는 사건 상황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녹아져 있다는 사실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높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파액전에 의인을 데려가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결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지만 선하신 주권이란 성경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파액전에 하늘로 데려가시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살펴본 무드셀라와 라메과 같이 화액전에 재앙전에 향수하게 하시고 데려가시는 방식 가장 이해가 되는 방식이죠 두 번째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요시아 왕과 같이 화액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데려가시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과 같이 화액전에 순교로 데려가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식이에요 순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방식은 애녹과 같이 화액전에 산채로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방식이죠 마지막 큰 혼란전에 그냥 변화되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휴거되는 것 가장 멋진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네 가지 방식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취함을 입을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지만 어떠한 길이든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들이란 예수님도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두 가지로 지시해 놓으셨죠 한 가지 길이 아니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두 가지를 줄 수 있대요 먼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믿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 사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 산채로 천국 가는 방법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뭡니까? 믿어야 그 길을 주신다는 부활의 길이든 변화 영생의 길이든 조건은 바로 뭐예요? 믿어야 주신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길 가운데 어떠한 길을 사모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사도바울은 두 번째 길 살아있는 채로 변화 영생을 얻는 길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대세훈이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칭이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재림을 꿈꾸고 있죠 바울이 바울은 마지막 재림 때 자신이 있을 것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랬어요 바울은 여기에 속하기를 믿었다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무엇을 믿었어요? 우리 산 채로 주님 재림을 영접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었어요 꿈꿨어요 바울은 결국 어떠한 길을 걸었습니까? 화액전에 순교하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화액전에 취해가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들은 다 결국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세계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결론은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변화 영생 영생 휴거를 바라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자는 바울처럼 순교로 취함을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라멕 또 요시아처럼 화액전에 죽어서 취함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애녹처럼 영생 변화로 화액전에 취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모두 결국 어디에 모여요? 천국에 모여서 영원히 사는 것은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네 가지 가운데 가장 크고 좋은 믿음 좋은 길은 뭐예요?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서 축하되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것 가장 큰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끝에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나의 믿음을 근거로 내 믿음의 범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마지막 길을 믿는다면 네 가지 가운데 마지막 길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근거와 마련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길을 예비해 놓아도 믿지 못하면 그 길을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은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취해 가실지 오직 하나님은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니하시지만 애녹과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취함을 입을 것이다 이 최고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화액전에 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최고의 축복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만의 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좋게 선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 있는 의인들을 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지만 결국 과액전에 재앙전에 그 영혼을 최고의 믿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는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저희를 이 땅에 펼쳐지는 수많은 의인들의 마지막 길에 시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가운데 의인들을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최고의 길을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 제림하실 때 저희를 최고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참 주셨습니다